원숭이 중에서도 사람과 아주 가깝다는 유인원, 고릴라, 침팬치, 긴팔 원숭이와 함께 유인원 4대 천왕 오랑우탄, 인도네시아의 우거진 정글에서 살아가죠. 오랑우탄이라는 이름도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특히 수컷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 주변이 빵빵하고 턱살은 충 늘어지는데 이런 모습은 암컷에게 아주 섹시하다고 하네요. 주로 나무 열매를 먹지만 간혹 사냥꾼으로 변신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의 면모도 보입니다.